안녕하세요. 저희는 데스 퍼포먼스 팀, MYM의 유일한 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좀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들어서 추움으로 고용하게 됐는데요. 네, 제가 MC를 해라고 제가 하니까 제가 하는데, 한글팔이 좀 소틀어서, 네,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. 네, 오늘 추우니까 계속해서 춤추고, 치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좀 더 앞으로 안주셔도 돼요. 안주셔도 돼요. 네, 저희 무서운 사람이 아니니까. 네, 추워서 이렇게 붙어있으면서 보면은 춥지 않잖아요. 그쵸? 네, 바로 추노를 타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